안녕하세요 메탈베스 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자작루어 입니다. 실제로 자작루어 라기보다도 자작루어 용품을 사다가 악세사리랑 결합을 해 가지고 제가 크랭크베이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앞에 보이시는게 뭐처럼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? 오리죠 오리. 일반적으로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오리 입니다. 요거를 미녀차로 해 가지고 예전에 이마트에서 천원에 판매를 하더라구요. 그거를 이제 몇 개를 구입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한참 자작루어를 많이 만들 때 였는데 그 당시에 프로베스전 에서 구입했던 민호와 크랭크베이트 재료가 있어요. 예전에는 진짜 네이티브로 해 가지고 뭐 나무를 조각을 해서 반으로 갈라서 그 안에 뼈대를 놓고 그 다음에 고리를 만들어서 바늘을 달고 겉에 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이제 고렸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필요 없이 아예 제품에다 바로 이렇게 나사로 박아 가지고 크랭크베이트랑 어 미노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키트 제품들 이었거든요. 지금도 프로베스전 에서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구요. 예 그 당시 제가 만들었던 걸 발견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 보려고 한번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. 귀엽죠? 실제로 나무 제품이라서 부력이 높아 가지고 담가 놓으면 물에 떠 있어요. 떠 있는데 이제 릴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에 립이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뒤둥뒤둥 하면서 액션이 살아나거든요. 미노우보다도 거의 크랭크베이트 액션에 가깝더라구요. 요거는 비록 부품은 뭐 가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너무 이뻐 가지고 제가 필드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장식만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찾았어요. 잠깐 거기다 숨겨놨었는데 어 보이더라구요. 그래서 동영상 한번 촬영을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. 이쁘죠? 바늘도 되게 고급스럽거든요. 립도 아주 견고하고 이런식으로 당시 프로베션에서 구입한 자작로 용품 그걸 가지고 또 만든게 있어요. 오리말고. 바로 이겁니다. 다 쓴 치약을 가지고 쪼개 가지고. 요거는 회사에서 예전에 잠깐 일 없을 때 그냥 끄작끄작 한번 만들어 봤던건데. 요걸 한번 블로그에 올렸는데 누가 그러더라구요. 뭐 무게중심 뭐 이런거 맞췄냐 뭐 뭐 맞추긴 뭘 맞췄겠습니까.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만들었던거지. 요것도 그냥 제가 한번 심심풀이로 만들어 봤던거구요. 그 당시에. 치약 미노우라고 보면 되겠네요. 요거는 가라앉기 때문에 바로 잡아 당겨야지 위로 올라옵니다. 요게 제일 낫죠. 요거는 이제 부력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클랭크베이터 액션이 나오긴 하는데 단 여기 머리 부분이 조금 무거워요. 그래가지고. 고 무게에 따라서 액션이 좀 너무 세게 나오면은 좀 이렇게 흐트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일단 중요한 거는 요건 필드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장식용으로 두려고 합니다. 직접 네이티브로 어 자정로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만 요렇게 키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뭐 주변에 있는 뭐 소품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프로베스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. 이쁘죠. 오리 오리 크랭크베이터 였습니다.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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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